어디 천사 높이를 영접하여 오가를 기다려 서 있네 천사를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신체를 하고 믿느냐 가는 길은 오가기 오한 것들 확실한 증가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나만 하여 조사 그대도 창길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어디 천사 높이를 영접하라 오가를 기다려 서 있네 못하는 길은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흉게 모든 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높이를 영접하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영접하게 천사 높이 전성분만 바라며 아멘 정성 높이 Rim